연정훈 김정환 연정훈 씨는 한 5년 전에 제 모습을 보는 듯한 제가 5년 전에 이윤 씨를 쭉 봐왔는데 아닌데요 예 아직 모르셨고요 요즘 그 백설공주라는 드라마 한창 찍고 계시죠 당연히 뭐 김정환 씨가 백설공주 사실 백설공주를 원하는 백설공주가 되길 원하는 난장이로 나오시나요 스페셜 배우미를 모셔놓고 이상한 질문을 예 이상했죠 두 분 오늘 영어 배우는 시간인 줄은 알고 나오셨죠 연정훈 씨가 영어를 상당히 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 있으시겠어요? 아니요 하도 오래돼서 다 까먹었습니다 영어는 금방 잊혀지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또 헐리우드 진출도 해야 되고 또 세계에 널리 이름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대국민 기자회견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연정훈 김정환 씨의 헐리우드 진출 대비 대국민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리 잉글리시로만 질문과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레이디스 앤 제너맨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진 씨 정화학힘 아유 스노우 화이트 예 예 예 아 땡큐 아유 리얼이 인 러브 위드 연정훈 음 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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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가 이렇게 어려워 다 알았으면 다 알았으면 다 알았으면 다 알았으면 다 연정훈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vaccinations 아유 아유 자 다음에 우리 마리아 이 Oftentimes we see 아까 아 Union 우리 지금 아mother br e 이분들은 일어날 것까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한 번 질문을 해 주시죠. I'm sorry. It's okay. I wonder what your new drama is about. It's kind of a romantic comedy. She's trying to be a Snow White. She used to be like a fat. And then she's becoming pretty. She fell in love with me in high school. And then you play The Dwar. And you play The Dwar. No, I'm not a Dwar. But I'm her friend. Which was from like old school. Back in old school. I'm going to direct this question to Mr. Chong Hoon. I'm a special investigator from Canada. I'm not sure if I like you. Just laugh. Just like if you're just exhausted. You're a bit of a playboy, huh? You're sorry. Yeah, you know what playboy means, huh? Yeah. You were going with Kim Jong-hwa, Oh Sing Hab, Bae-Dunar, Kim Tae-hee. 주연 질문 주셨습니다 주연 질문 주셨습니다 leri 선승 아 김정 Jan 아, 몰라. 아, 아, 아. 아, 그니아. 너요. 야. 아니, 근데, 뭐. 성형수술 전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시긴 한데. 저희, 어떤. 저희 드라마 안에서. 아, 백설공주 안에서? 70kg의 그럼 투판 선수도 낳으신. 백설공주가 되기 전에의 모습이죠? 그렇죠. 네. 앤드류씨께서도 증거자료까지 참 많이 보내줘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네. 다음은 자. 이제 막 영어에 그 세계에 입문을 하신 우리 선원수씨 지난주에 영어교육을 받고 나서 어떻게 좀 자신이 생기셨습니까? 영어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1교시 하기 전까지는 저는 작고 외선아이였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1교시를 통해서 저는 새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기대됩니다. English. 스몰다고 저는 선원수 유연정은 유김정화 Q? 그러니까 제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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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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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복습 열심히 하셨네요. 자, 남궁연씨가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최근에 우리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액터입니다. 아버님이 아버지가 어떤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우리 방청객들은 방청객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시청자 여러분은 자막이라도 모시지. 좋은 질문이네요. 미애로우는 정말 저에게 전달한 것 같아요. 그는 내가 모든 것을 제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는 그는 그의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는 그의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렇군요. 우리 팀원우씨가 좀 해주시죠. 네. 뭐 특별한 안바이스는 없었대요. 아버님이 그냥 자기 알아서 하라는 그런 스타일이 있으라고. 그래서. 나랑 똑같이 알아들었네요. 네. 자, 김정은, 연준은. 헐리우드 데뷔 대국민 기자회견. 이로써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Yes, I can. 기자회견. 영어. 무엇보다도 우리 배우미 여러분의 배웠던 것을 자꾸 복습하려고 했던 그 의지. 그 노력. 그게 포인트죠. 앞에서 배웠던 것을 몸으로. 몸으로 체화시켜서. 그 다음에 바로 쓸 수 있게. 성원순씨는 자꾸 연준씨가 다른거 질문을 해도 무조건. Are you interested? I have a question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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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수업 주제는 뭡니까? 오늘은 조금 세븐댄체 하는 거예요. 자, 고개를 딱 들어주시고요. 우주, 우주, 우주. 그 정도의 느낌으로 격식을 차리면서 조금, 예. 제가 또, 아이고 이거 하라고 그러니 오늘은 우주가군요. 네, 우주. 그래서 그 단어만 잘 쓰여도 여행을 가서 교양이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사만 알고 명사만 알고 Give it to me, 줘! 이러면 반말이잖아요. 이럴 때 우주를 쓰시면 아주 쉽잖아요, 그렇죠? 우주 쓰신 다음에 Would you give it to me? 이렇게 써야 돼요. 안 그러면 교양 없는 사람으로 하니까. 네, 좋습니다. 2004년 대한민국 1교시 공식 지정 도우미 호쭈기와 뚝뚱이의 엑서사이즈를 한 번 보고 서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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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 Game. Would you like some coffee? I'd like some coffee, please. Again? Would you like some coffee? I'd like some coffee, please. I'd like some coffee, please. I'd like some coffee, please. 김밥. 김밥? 김밥? 김밥이 왜 그 많은 음식이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연기자분들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은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이동하다 김밥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드라마 촬영장에 저희 팬 여러분들께서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서 오셨어요. 그게 생각이 나서 김밥을 적었어요. 혼자 먹기 미안하니까 같이 드시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 아까 뱉었던 썸만 쓰시면 돼요. Would you like some 김밥? 다시 한 번. Would you like some 김밥? 그렇죠. Would you like some 김밥? 대단한 순발력입니다, 김밥 씨.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정현도 씨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정현도 씨 나오셔서 드시고 싶은 음식 P. P. 혹시 P, I, G? P, I, G는? P, I, G는? P. P, I, G. No, no. P, I, G. P, I, G. P, I, G. P, I, G. P, I, P. P, I,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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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저는 제가 그러면 하고싶은 걸 해볼께요. 독특한 걸 해볼께요. 독특하지는 않고요 그냥. 네.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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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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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아 좋습니다. 아.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우즐 라이터의 공사. 들어가주세요. 자. 다음은. 서비운수씨 한번 도전해보실래요? 저도 하는거. 네. 하는거. D하고. 네. D하고. 너 써놨어요? 댄스가 인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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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댄스. 와. 춤을 추고 싶으신 거군요? Who's like to dance? 여자 앞에 있는데 마음에 들어요. 김정아씨한테. 오. 좋습니다. 춤을 추시겠어요. 시작. 기회입니다. 멋있게 가야지 멋있게. 네. 영어를 잘해야지 영어를. Who's like to dance with me? No.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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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더 느끼하게 하셔도 돼요. 하하하하.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ike to? dance with me? dance with me? 어 네. 거기 너무 성실하게 like to?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Like to. Like to. 좋습니다. Like to. Like to. 지난번에 이어서 또 교정입니다. 자.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ike to? dance with me? With me? Would you like to dance with me? Would you like to dance with me? Oh my god. 아니. 스루 스루 스루. Would you like to dance with me? Would you like to dance with me? Wonderful. 좋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본인이. 본인이. 할 거 감격해서 울어봐. 서러듯이. 자. 아예. 연영우씨. Would you like 표현 많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많이 쓰죠? 외국에서 공부하실 때. 어떤 표현들을 많이 쓰셨어요? 연영우씨 같은 경우에. 시작 나와서 한번. 한번 나와서. 가장 많이 썼던 표현들. 좋아하는 단어 있으면 한번 골라주세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썼던 표현들. 너무 빠르시니까. I. Down there. 드링크 드링크. 드링크. 아. 드라이브. 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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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링크는 나죠. Would you like to drink with me? 이건 나지다. 이건 나지. 드라이브. 드라이브가 무슨.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운전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날씨 좋은 날 운전하는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구요. 네. 근데 이때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한번 우리 드라이브나 해보러 나갈까의 느낌을 살리시려면은. 고우 아웃을 주자도 좋아요. 그래서. Would you like to go out for a drive? 네. 한번 운전하러 나가보시겠어요. 물론 잘하시니까. 저희 한번 도와주시죠. 도우미의. 배우미가 아니라. 도우미의 입장에서.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ike to? 네. Would you like to study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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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me. With me. With us. With us. 함께 배우시겠습니다. 바로 들어 나왔습니다. 너무 대단한 사람 나왔다. 같은 음식끼리 비교되는데. 누군 드링크하고 누군 스터디하고. 그러니까. 답변은요.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I'd like. 이렇게 쓰실 필요 없죠. Yes, please. 그렇게 하십니다. Yes, please. 물론 항상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와인 좀 드시겠어요? 시작. Would you like some wine? Yes, please. 아, 강력하게 원하시네요. 그래서 아무 질문이 없을 때. 이걸 좀 원합니다. 라고 하실 때는. I'd like. 이렇게 쓰시면 돼요. I'd like. 와인을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I'd like. I'd like. Some wine, please. 맞습니다. 그럼 본인이 원하는 거 딱 얻을 수 있죠. 네. 신나죠? Very wine, please. 네. 우주 표현. 엑서사이즈. 한 번만.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뚱뚱이한 난쟁이로 한번 해보세요. Baby. I'd like to dance with me. No, thanks. I'm here. I'd lov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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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로. 토하기 응용편을. 김정화 씨와 연정우 씨가 백설공주 CF로 준비하신 게 있다고 하시는데요. 아, 드라마 CF. 네. 우주로 공주CA. Is your Honor dicker? Do you like to watch our drama, Snow White? Yes, I'd love to watch Snow White. It's on Monday and Tuesday. From 9 episode 50 to 10 awkward. 연정 노래, 김정연씨가 추려하는 백설공주 milieu. 재лиougher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의 키티클 보너스 리믹스 앤 잉글리시 네 신나는 댄스와 리듬으로 핵존을 익혀보세요 오늘부터 DJ인과 엑시를 맡아줘 저틀맨 커밍 예 여러분 이 시간에 리듬 앤 잉글리시 저틀맨과 함께하는 리믹스 잉글리시 몸매는 정현돈인데 화이트프리세스 김정화 김정화씨 우주 렉스 코코아 우주 렉스 코코아 대석가이 연정훈 연정훈 연정훈씨는 우주 렉스 코코아 우주 렉스 코코아 hump 그 성 ACT의 housing 아 그것도 망하지 standing mark 우즈라이 Cassie 오늘 Go 공공! Danевой.. 뭐 해야하는거 아니야? 아무래만 100번 ooh elsu la i srfan! Dan의 남궁연! Phil nu! 장난 Film이야! 아 아 아 주문 아 기모님 오 아 아 아 아 아 저것은 앞으로도 영어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훈! 저와 함께 마실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리믹스 잉글리쉬. 이렇게 배워보니까 우주 표현이 그냥 머리에 팍팍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느끼면 가장 간단한 것을 입에 붙일 수 있도록 느끼면 끝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이 여행 가실 때 나중에 친구하고 고등하실 때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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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음식 아니면 우주 라이트 동작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쉽네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시청자 양자태길 퀴즈입니다. 헐트기와 뚝뚝이 저는 정상이에요. 자, 문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남녀의 만남을 표현하는 말의 올바른 표현은? 원. 미팅. 투. 블라인드 데이트. 원. 미팅. 투. 블라인드 데이트. 정답을 적어서 Yes, I can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푸짐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연정훈, 김정환씨 백설공지에서 좋은 모습을 뵙겠고요. 터트넘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시 Yes, I can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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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민국의 교餐인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